보살의 농사,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항아사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의 아가 없음을 알아 인육을 성취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수승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바 복덕에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범부 중생은 복을 짓지 않고 복받기만 바랍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할 계절의 일은 하지 않고, 가을이 되면 남들은 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만 수확이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현인은 복을 지어야만 복을 받는 이치를 압니다. 봄,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수고한 끝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현인의 농사는 중생의 농사와 분명히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수확물이 있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만약 태풍이 불어와서 추수를 할 수 없게 되면 현인은 좌절하고 실망하며,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놀 거라고 후회합니다. 오직 추수만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참아가며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곡식을 나눠달라고 하면, 고생해서 얻은 내 재산을 어떻게 네가 공짜로 달라 하냐며 외면할 것입니다. 보살의 농사는 이 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이웃 사람이 곡식을 나눠달라고 찾아오면 망설이지 않고 내줍니다. 보살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세상 만물이 다 그것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태양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세상 만물이 다 그 온기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또 보살의 농사는 수학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수학만 바라보는 사람은 수학에 이르는 과정이 참아내야 할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농사 짓는 그 과정이 모두 즐거움이므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걷어들인 수학은 이미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남은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나누어줍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한,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나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산의 즐거움은 정상에 도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힘들면 쉬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는 게 산에 오르는 즐거움입니다. 정상에 서는 것만이 등산이라면, 편하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힘들게 걸어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도 등산과 같습니다. 좋은 것도 내 인생이고, 나쁜 것도 내 인생입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내 인생이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 인생입니다. 그처럼 나의 모든 시간이 소중한 내 인생의 일부임을 알고,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지혜가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 형제의 심부름. 세 형제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심부름을 하기 싫어합니다.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살살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매를 들고 야단을 쳐야만 심부름을 합니다. 둘째도 심부름하는 걸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말로 달래면 꼭 사줘야 된다는 다짐을 몇 번씩 하고 나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셋째는 형들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야단을 치거나 먹을 것으로 깨지 않아도 단번에 예. 하고 다녀옵니다. 엄마를 도와드리는 일이니,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심부름을 갔다 와서 보니, 심부름을 하지 않은 동생들도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본 첫째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가지 말걸. 엄마한테 속았다 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합니다. 둘째가 심부름을 다녀와서 군것질을 하다 보니, 심부름을 다녀오지 않은 다른 형제들도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둘째 역시 그럴 줄 알았으면 심부름하지 말걸. 괜히 나만 혼자 고생했잖아 하고 억울하다고 투덜댑니다. 큰아이의 모습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는 신앙을 비유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받는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 이런 말에 겁을 먹고 벌받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하고, 지옥까지 않으려고 엎드려 비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지옥이라는 게 없다면, 이런 사람은 아마 억울하다고 아우성 칠 겁니다. 둘째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신앙을 비유합니다. 돈을 많이 바치면 폭받고, 극락에 간다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만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만약 극락세계가 없다면, 억울하다고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러나 셋째는 엄마가 매를 든다 해도 맞을 일이 없고, 상을 준다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천당이 있든 없든, 지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지옥이 있다 해도 갈 일이 없고, 천당이 있다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당연히 재할 일을 했을 뿐이니, 아쉬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은 그렇게 바라는 마음도 탐하는 마음도 같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의 마음도, 이러한 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엄마는 죽을 듯한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으면서도 원망은커녕, 아기가 무사한 것만을 한없이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아기를 키울 때에도, 아기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지금 이 아기가 내 고생을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엄마의 이런 마음이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그 마음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엄마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아이와 엄마가 본래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인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너를 보살핀다고 생색내는 마음, 내 공덕을 알아달라는 마음이 자리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체 중생이 다 한몸인 줄 알면, 복을 찍고도 받을 복이 없는 보살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은바도 없고 간바도 없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호가 열애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이, 오직 여여의 법의 실상에 안주해 있다는 뜻입니다. 열애가 오고 가는 자리는 온 것도 간 것도 아니며, 앉거나 눕는 것도 없이 고요할 뿐입니다. 다만 중생의 눈으로 볼 때 오고 간다는 분별이 있을 뿐입니다. 열애의 움직임은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킴이 없어서, 언제나 공적합니다. 수보리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바가 없으며 가는 바가 없으니, 이름이 열애니라.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뀝니다. 스스로 어떤 모양이 되겠다는 아무런 의지도 착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텅 비어있는 그릇은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 인연의 조응에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와 같이 열애는 모든 욕구를 여의었으니, 그 행은 물과 같고, 그릇과 같은 무의의 행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으므로, 행함 없이 행하는 무소행을 실천하고, 무의의 모습으로 무주상보실을 행하여 무루복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위는 언제나 목적에 집착하며, 욕구를 따라다니는 유의의 행위입니다. 매사를 분별의 잣대로 구분하고, 욕구에 따라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욕구가 만족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몹시 불쾌해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해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은 가지랍니다. 그런 일로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게 중생의 삶입니다.